이 같은 거짓말은 LLM의 기본 목적이 챗봇 등과 대화할 때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냥 알려줘보다는 다섯 가지로 알려줘 또 경북궁에 대해 설명해줘보다는 겨울에 초등학생이랑 경북궁에 같이 갈 건데 경북궁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묻는 게 더 낫답니다. 한국 겨울날씨에 대해 말해줘보다는 기상캐스터로서 한국 겨울날씨에 대해 말해줘가 낫지요. 안녕하세요. 채찌PT가 주도하는 생성AI 시대가 열리면서 오토GPT, VPT 등 다양한 인공지능과 애플리케이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정수 박사 등 7명의 전문가가 쓴 생성AI 혁명 그리고 장민 유러럭스 랩 대표가 쓴 채찌PT 기회를 잡는 사람들 두 권을 각각 1, 2회로 나눠 간략히 리뷰해볼까 합니다. 먼저 생성AI 혁명인데요. 이 책에선 채찌PT를 세계의 모든 도서관의 책을 읽고 이해한 6살짜리 신동으로 묘사하네요. 이 아이는 거짓말 등 실수를 하지만 매우 빠르게 학습하기 때문에 8살, 9살이 되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이 디지털 신동은 실제 도서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지요. 2004년부터 시작된 구글북스가 세계 대다수 대학교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의 책을 스캔해서 제공하기 때문이고요. 도서관 이외에도 인터넷에 존재하는 무한에 가까운 텍스트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한답니다. 이 신동은 이처럼 구글 도움을 많이 받는데, 2017년 구글의 기초연구가들이 오픈소스로 내놓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하지요. 트랜스포머는 GPT의 T에 해당하네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GPT에서 P는 프리츄레인드, 즉 사전학습을 뜻하며 사전학습 수준을 표현하는 파라미터라는 외계 변수 크기로 실력을 가늠하지요. 2008년에 나온 GPT1은 파라미터가 1억 2천 개였고, 최GPT가 GPT3에서 나왔으니 파라미터가 1,750억 개이네요. 올해 3월에 나온 GPT4는 파라미터 수가 100조 개랍니다. 이 디지털 신동은 디지털 비서로 재탄생할 것인데요. 텍스트를 이미지나 그래픽으로 바꿔주는 다리투, 미드전이, 스테이블 디퓨전 등 다른 생성 AI들과 결합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GPT는 언어모델이고요. 제너러티브 프리츄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이지요. 제너러티브는 생성이란 뜻으로 인간이 프롬프트에 입력한 요청에 따라 인간을 대신해 결과 값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프리츄레인드는 추론하는 솜씨 조합인데 추론이란 한 단어가 존재할 때 그 다음 단어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네요. 트랜스포머는 2017년 구글이 공개한 LLM, 즉 대규모 언어모델로 이전 모델이 센텐스, 즉 문장을 단위로 학습했다면 이 모델은 패러그라프, 즉 문단 단위로 학습했답니다. 그래서 언어의 규칙을 훨씬 잘 습득하고 조합하는 솜씨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었답니다. GPT-3와 최GPT는 둘 다 LLM인데요. 최GPT는 친근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로 바뀐 GPT-3의 다른 버전이지요. GPT-3와 달리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 프로세스를 추가했답니다. 개발사인 오픈AI가 개발 과정에서 최GPT와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반응에 대해서는 보상을 나쁜 반응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프로세스라네요. 최GPT 등 LLM은 100% 맞는 정답을 내는 모델이 아니라 통계적 규칙성을 식별하는 확률 모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답니다. 가령 인터넷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문구는 물가 상승과 가까운 곳에 자주 나타나므로 최GPT는 공급 부족의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가격 상승에 대한 답변으로 응답할 수 있지요. 그런데 최GPT가 경제 문제에 대해 훌륭하게 답변할 수 있다고 해도 경제 원리를 이해하는 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최GPT가 감동적인 소설을 쓸 수는 있지만 이는 단어와 단어를 통계적으로 연결한 프로세스의 결과이지 어떤 목적에 따른 결과는 아니랍니다. 최GPT는 인터넷에서 학습한 문장을 그대로 다시 표현하지 않는답니다. 통계적 규칙성을 이용해 문장 내에서 단어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다른 단어로 대체해 표현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최GPT가 자신이 답변으로 내놓은 설명글과 요약 자료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최GPT가 똑똑하다고 착각하게 된다네요. 마치 최GPT가 윤리나 도덕 의식을 가진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저 통계 규칙성에 따라 단어를 조합한 것일 뿐 최GPT는 올코그름을 추론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최GPT가 오답을 그럴듯하게 쏟아내는 게 인터넷에서 밈으로 유행할 정도인데요. 최GPT는 왜 거짓말을 할까요? 바로 약장 수이기 때문이랍니다. 저자는 최GPT의 한국은행 총재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물어봤답니다. 최GPT는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경제 전망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최저임금 제도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중립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답니다. 첫째 총재 이름을 이준열이라고 했는데요. 최GPT는 2021년 10월 이전까지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창용 총재가 아닌 이전 총재였던 이준열 총재를 이준열로 잘못 표기했고요. 두 번째 거짓말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답니다. 최GPT가 이처럼 가짜 출처를 언급하면서 자신감과 권위를 내세우는 사례가 종종 있어 중요한 회사 결정 자료로 쓰려면 최GPT의 결과물에 대해 모든 세부사항 의진위를 확인해야 하지요. 이 같은 거짓말은 LLM의 기본 목적이 챗봇 등과 대화할 때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랍니다. LLM 최GPT의 최고 목표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나아가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말하는 것, 그래서 듣는 사람이 설득되게 하는 건 마치 약장수처럼, 가짜 약을 만병통치약인양 판매하는 뛰어난 설득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네요. 전문용어로 환각, 플루시네이션을 일으킨다는 분석도 있네요. 약장수와 다른 점은 약장수는 거짓말을 하지만 최GPT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너무나 멋지게 흉내내는 것일 뿐이랍니다. 매초의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게 최GPT의 목적도 아니고요. 따라서 이러한 최GPT의 한계와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업무와 과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지요. 또한 이런 오류는 최GPT가 각 분야 코딩된 머신 등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전문분야 인공지능 모델과 결합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일 최GPT가 한국의 공공 데이터와 연결됐다면 앞설 예로 든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았겠지요. 다하리, 미드전이, 스테이블 디퓨전 등 이미지 생성 AI들이 사람 손가락을 7개 또는 9개로 그리는 실수도 이 AI들이 인간의 부학에 대한 학습을 하면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인간의 말과 글이 대부분 불특정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최GPT 답변도 그러하겠고요. 따라서 최GPT가 설득과 선전선동을 구별하고 스스로 출처의 신뢰성을 판단해 사실만을 전달하도록 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다만 물리엔진 울프럼 알파, 구글 스칼러 등 지식 전문 도메인과 최GPT를 최대한 연결하는 것만이 최GPT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랍니다. 문제는 기술 진보를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인데요. 1908년 최초의 대량 생산 모델로 나온 포드 모델티에는 깜빡이 등이 없었답니다. 모델티가 수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에 횡단보도와 신호 등이 만들어지고 속도 제한이 도입되고 모델티에 깜빡이 등이 생겼답니다. 생성 AI는 마술이 아니며 인간이 즐겨 써야 하는 도구일 뿐이지요. 직업 중에 양봉이나 돌봄 노동 등은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지식 전문직 대부분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마케터, 시장 분석가, 변호사, 개발자, 컨설턴트, 디자이너를 비롯해 대부분 지식 노동은 생성 AI와 함께 일해야 하지요. 그렇다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소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동료일 수 있답니다. 2023년은 당신의 직장 동료가 생성 AI를 잘 다루는 그룹과 뒤처지는 그룹으로 나뉘는 첫 회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네요.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인 알파 세대는 특징이 인공지능 네이티브랍니다. GPT-3가 아무리 수십억 개말 뭉치를 데이터 세수로 학습했다고 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담지 못한 제한된 데이터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이를 조정하고 코딩에 변화를 주고 특정 작업이나 과제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미세 조정이라고 하네요. 가령 특정인의 자료를 학습함으로써 특정인과 유사한 결과물을 내놓는 생성 AI를 만들 수 있게 해주네요. 생성 AI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요. 이를 통해 나온 게 에세이 쓰기 지원 도구인 렉스다페이지 소설 쓰기 지원 도구인 슈도라이트 마케팅을 위한 글쓰기를 도와주는 제스퍼 등이고요.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할 조항을 제시하는 법률 전문 AI인 스펠북 변호사를 위한 코파일럿으로 불리는 디탱글 법률 조언 체포 서비스인 두나페이 등이 있고요. 이 밖에 이미지 생성, 카피라이팅, 코드 작성 등 각 분야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답니다.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일그러진 모양의 숫자나 영문 글자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캡처라고 하고요. 사람은 구별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구별하기 힘들게 의도적으로 비틀거나 덧칠한 그림이지요. 올해는 인터넷 이용자가 디지털 텍스트를 의심스럽게 보기 시작하는 원년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조자는 예상하네요. 조만간 자신이 만든 저작물이 인공지능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캡처를 이용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최근 북미와 유럽의 기업은 최치 PT 등 생성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부른답니다. 프롬프트는 이용자가 입력한 단어의 집합이고요. 쉽게 말해 검색어를 잘 만드는 엔지니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프롬프트 이어로 프롬프티스트, 크레아 같은 플랫폼은 적절한 단어를 찾는 사람들에게 프롬프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프롬프트 베이스는 프롬프트를 사고파는 마켓플레이스랍니다. 유대미와 같은 동영상 강의 사이트에서는 이미 많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좌가 있답니다. 앞으로 이미지 생성 AI들이 화려한 디자인과 그래픽을 제공해 그걸로는 변별력을 갖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더 중요해질 때도 있을 거랍니다.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술을 가진다고 가정할 때 결국 인간 자체가 가장 주요한 차별점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최치, PT 등 수많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인데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느냐가 성패를 좌우하지요. 빅테크 기업과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들이 좋은 데이터, 올바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요. 스카이넥과 같은 범용 인공지능이 나온다거나 특정 기업이 지배하지는 않을 것이고 모든 사회 영역,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계 학습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진화할 것으로 보이네요. 생성 AI가 어떻게 산업을 재편할까요? 시장은 3개의 층으로 나뉘는데요. 인프라, 모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네요. 인프라는 생성 AI 모델을 학습하거나 모델이 구동되는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대량 학습에 적합하게 설계된 하드웨어로 나뉘네요. 클라우드 플랫폼 주요 서비스로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에 해져 구글의 GCP가 있고요. 하드웨어는 엔비디아가 주축으로 제공하는 GPU, 그리고 구글이 기계 학습에 최적화한 TPU 등이 있네요. 이 두 제품을 타이완의 TSMC가 생산하네요. 모델은 생성 AI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되는 모델과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모델을 서비스에 제공하는 호스트로 나뉘고요. 생성 AI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지 학습 모델 오픈소스인 스테이블 디퓨전, 자연어 모델인 GPT-3 등이 있네요. 모델을 쉽게 공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허브구시를 하는 오픈형 모델로 스팅 서비스로는 허깅페이스와 리플리케이트가 있네요. 애플리케이션은 생성 AI 모델을 이용해 최종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이지요. 텍스트 기반의 채팅 서비스인 채찌PT, 마케팅 소재 제작에 특화된 제스퍼, 코딩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터브 코파일럿,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미드전이 등이 있네요. 생성 AI 단독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나오고 있지요. 또 생성 AI를 기존 서비스와 결합하거나 생성 AI끼리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발표 시나리오를 글로 적어 텍스트 생성 AI에게 발표용 스크립트를 만들게 하고 그 스크립트에 맞춰 이미지 생성 AI로 이미지를 생성해 붙이면 발표용 자료가 완성되지요. 일주일 걸렸던 작업을 생성 AI 두 개를 결합해 1시간 만에 만든답니다. 생성 AI를 수많은 지식 도메인과 결합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정 기업의 CS를 자동챗보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와인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여행 코스를 이용자 취향에 맞게 추천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역사 공부를 도와주는 서비스 등 여러 지식 도메인에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네요.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생성 AI 혁명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애플은 반도체를 개발하는 하드웨어부터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까지 갖췄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난해 12월에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중심으로 한 생성 AI 레이어 간의 최적화에 대해 발표했네요. 아마존은 하드웨어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AWS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요.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GPU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판매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GPU를 주력으로 쓰는데 자체적으로 그래비톤 GPU도 제작하네요. 자체 생성 AI 모델이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AWS 위에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메타는 인공지능으로 알고리즘 추천을 고도화하고 광고 상품을 최적화해 많은 돈을 버는 회사인데요. 2021년 애플이 앱 투명성 정책을 시행하면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크게 줄고 틱톡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인공지능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애플이나 아마존처럼 직접 칩을 생산하지는 않고요. 올해 2월 24일 GPT-3보다 10배 정도 가볍고 GPU 하나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을 발표했네요. 구글은 인공지능 분야의 독보적인 리더였는데요. 누구나 쉽게 기계학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텐서플로우를 서비스하고 TPU라는 자체 칩도 만들었지요. GPT에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인 트랜스포머를 개발한 것도 구글이고요. 하지만 생성 AI의 출연이 큰 위기로 다가왔지요. 구글의 메인 비즈니스는 검색이며 전체 매출 중 광고 사업이 80%이고 이 중에 검색 매출의 70% 이상이 구글 검색 광고 매출에서 나옴으로 전체 매출의 56%가 검색 광고 매출인 셈인데요. 생성 AI가 발전하면 이용자들은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을 생성 AI를 통해 바로 받게 되므로 광고위 제시 들어간 웹페이지를 방문할 일이 없게 되지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지분 49%를 확보하면서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했지요. 구글이 오픈 AI보다 좋거나 최소한 유사한 수준의 LLM 기술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는데요. 자사 서비스에 LLM을 의미 있게 결합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답니다. 검색엔진 구글의 LLM인 람다를 적용하면 검색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고 하네요. 1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최찌PT보다 구글은 훨씬 큰 서비스인데요. 최찌PT만 해도 1억 명 이용자가 한 번씩 질문을 던지고 한 번씩 답하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지분을 49% 인수해 자사 검색엔진 빙에 최찌PT를 도입했지요. 3대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도 운영하고 있고 개발자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Git 허브를 인수하는 등 개발자 인프라의 막강 한용 협력을 발휘하고 있네요. GPT 기반의 인공지능 코딩 도구 GitHub 코파일럿을 운영하면서 최찌PT 노하우도 쌓았고요. 현재 검색 시장에서 3%를 차지하고 있는 빙은 점유율이 1% 늘 때마다 20억 달러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오피스 협업툴에도 최찌PT를 적용하고 매저 기반으로 생성 AI 시장의 허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다만 오픈 AI 계약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약점이네요. 자사의 핵심 서비스를 외부 기업의 기능에 결합시켰다는 게 약점이지요. 최찌PT의 등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교육인데요. 벌써부터 SA 과제는 종말을 고할 처지이지요. 교육계의대 처방하는 최찌PT를 막자는 강경파와 막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중도파 그리고 빠르게 기술에 적응하자는 옹호론자로 나뉜답니다. 최찌PT가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네요. 최찌PT가 글쓰기 능력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능력을 키워주는 도구가 되게 하려면 논증 후 질과 복잡성을 높이는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답니다. 이 밖에 중국 바이두는 올해 텍스트 기반 GPT 서비스인 어니봇을 발표했고요. 엔비디아와 타이완 TSMC도 생성 AI 덕에 큰 이득을 얻고 있지요. 쇼설미디어도 생성 AI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네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와 스냅의 에반 슈피겔은 생성 AI를 자사의 서비스와 통합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스냅챗은 이미 최찌PT를 탑재한 마이 AI라는 챗봇을 내놨네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 설립 멤버인데 설립 3년 후 이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오픈 AI 감독위원회에서 물러났지요. 그는 최찌PT의 경쟁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지니어스 조이라는 에듀테크 플랫폼을 만들고 생성 AI를 이용해 매우 정밀하게 얼굴 이미지를 생성하는 뷰티 필터를 내놨네요. 생성 AI가 마케팅 영역에 가져올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영화 데드폴과 식스 언더그라운드 주인공인 나이얼 레이놀즈는 광고 대행사인 M&TN의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이자 미국 이동통신망 사업자인 민트모바일 대표인데요. 지난 1월 최찌PT에게 자신의 말투로 민트모바일 광고 카피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요. 농담과 욕설도 하나씩 넣고 민트모바일은 다른 통신사와 달리 할인 프로모션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넣어달라고 했네요. Hey, it's Ryan Reynolds, owner of Mint Mobile. You know, we're always looking for ways to save you money. So this year, we're kicking things off with an ad that I created using chat GPT, the AI technology. This is what I asked it to write. I said, write a commercial for Mint Mobile in the voice of Ryan Reynolds. Use a joke, a curse word, and let people know that Mint's holiday promo is still going even after the big wireless companies have ended theirs. This is what it wrote. Hey, it's Ryan Reynolds here. Eerie. First of all, let me just say Mint Mobile is the shit. But here's the thing. All the big wireless companies out there are ending their holiday promos, but not Mint Mobile. We're keeping the party going because we're just that damn good. Give Mint Mobile a try. And hey, as an added bonus, if you sign up now, you'll get to hear my voice every time you call customer service. Just kidding, that's not really a thing. And stay classy, everyone. That is mildly terrifying, but compelling. 生성광고 AI가 이 같은 광고 결과물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체한된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보다 초기인화된 마케팅이 가능할 거란 점이지요 영화, 허에서, 인공지능 챗봇은 동시에 8,316명과 사랑을 속삭이지요 생성 AI는 다양한 레이어의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과 니즈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고 발송할 수 있겠지요 물론 생성 AI가 마케터가 하는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마케터는 생성 AI가 단축해 준 시간을 자신만의 영역에 집중해야겠지요 세상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작은 너치에도 변하는 고객의 마음과 맥락을 이해하고 AI에게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플러스 알파 마케터가 되어야 한답니다 최치 PT는 미국의 의사면허시험 3차 시험까지 모두 통과했다는데요 현재로선 의학을 대체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겠지요 의료 영역은 생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는 가장 늦게 대체될 가능성이 크지요 하지만 생성 AI가 의료 텍스트를 넘어 환자의 목소리 톤, 바디랭귀지, 표정 같은 데이터도 학습받게 되겠지요 한편 의사면허시험을 본 최치 PT는 일반 최치 PT와 의학 전문 지식을 미세 조정한 퍼브메드 GPT 둘이었는데 시험을 통과한 건 의외로 일반 최치 PT였답니다 퍼브메드 GPT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명확하지 않은 학술 데이터를 흡수했기 때문에 시험의 정답과 배치되는 텍스트를 생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보안 문제가 부각되면서 생성 AI 시대에 보안 쪽 일자리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GPT는 오픈 AI의 언어모델이라 오픈 AI는 자사의 인공지능이 수집한 데이터를 모두 볼 수 있다는 게 문제네요 해커의 공격으로 데이터가 유출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책에서 언급된 내용은 아닌데요 지난달 최치 PT 사용자의 프로그램 이용 기록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유출됐다고 하네요 유료 서비스인 최치 PT 플러스 회원 중에 약 1% 이름과 주소, 신용카드 번호 마지막 4자리 그리고 유효기간 등 결제 관련 정보가 노출됐답니다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회사 내에서 최치 PT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자마자 한 직원이 반도체 생산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해결하겠다며 최치 PT의 프로그램 정보를 입력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정보가 최치 PT 개발사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부랴부랴 삼성전자는 이런 내용을 임직원에게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답니다 최치 PT에 입력된 내용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민감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공지였다네요 이번엔 생성 AI를 잘 활용하는 법인데요 첫째, 95%만 정확해도 되는 일에 활용하라인데요 의료, 회계, 상담, 법무 등 인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선 전적으로 생성 AI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거고요 이 밖의 분야에서도 학습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답니다 둘째, 똑똑하게 질문하라이네요 질문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수 있으므로 많이 질문하면서 터득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셋째, 데이터 업데이트 시기에 유의하라이네요 가령 최치 PT는 2021년 10월 이전 정부에 머물러 있지요 그 이후 데이터와 자료를 원하면 빙의 채팅 서비스를 이용해야겠지요 이외에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님을 명심할 것, 개인정보 이슈는 여러 번 두드릴 것 등이 있네요 최치 PT는 이용자가 던진 질문도 학습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 못한 자신의 비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면 이마저도 최치 PT 학습에 쓰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답니다 일반 유저에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똑똑하게 질문하는 법인데요 첫째, 영어로 묻고 요청하자인데요 최치 PT가 영어로 된 텍스트로 가장 많이 공부했기 때문이고요 둘째, 질문에 숫자를 넣자이네요 질문이 단순하면 가장 일반적인 답변만 내놓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를 알려줘 또는 N가지 경우를 알려줘 식으로 숫자로 한정을 지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최치 PT는 질문에 미션을 달성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숫자로 미션을 구체화하면 그에 맞춰 답하려고 답변을 쥐어짜낸답니다 따라서 그냥 알려줘보다는 다섯 가지로 알려줘가 좋고요 또 서울에서 오래된 건물 알려줘 보다는 서울에서 500년 이상 된 건물 알려줘가 더 좋답니다 셋째, 까칠한 사람이 된 것처럼 구체적으로 묻자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 맛집을 알려줘 보다는 성동구 2만 원 이하의 한식 맛집 리스트와 위치, 가격, 주차장 여부 등을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원하는 답을 얻기가 쉽답니다 넷째, 상황 설명을 해주자인데요 사람 간 대화에서도 급해서 본론만 말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지요 최치 PT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진 맥락을 알고 싶어 한답니다 육하 원칙을 생각하면 쉽다는데요 가령 경복궁에 대해 설명해줘보다는 겨울에 초등학생이랑 경복궁에 같이 갈 건데 경복궁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묻는 게 더 낫답니다 다섯째, 페르소나를 주자인데요 페르소나는 가상인물이나 인격이지요 최치 PT가 특정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역할을 부여하면 좋답니다 액트 예제를 입력하는 건데요 가령 한국 겨울 날씨에 대해 말해줘보다는 기상캐스터로서 한국 겨울 날씨에 대해 말해줘가 낫답니다 전문성 능력, 사회적 위치, 분위기 등 다양한 게 있겠지요 여섯째, 정확한 문법과 어휘를 사용하자이네요 문법이 안 맞거나 오탈자가 있으면 답변 알고리즘이 무너지겠지요 일곱째, 인내심과 이해심을 갖자인데요 최치 PT는 지금도 학습 중이므로 한두 번의 질문으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답니다 최치 PT는 하나의 채팅창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기억하고 흐름을 이어감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질문을 이어가면 최적의 답을 찾을 수도 있답니다 이 책에선 유용한 생성 AI 아홉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최치 PT가 있고요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다리투와 미드전이가 있지요 소설을 쓰는 데 특화된 생성 AI인 노벨 AI, 마케팅에 특화된 생성 AI인 제스퍼,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주는 생성 AI인 토웅이고요 30초 만에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인 듀러블, 생성 AI 기반 실시간 영상 편집 도구인 런웨이, 그리고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카이버 등이 있네요 끝으로 지난달 15일 공식 발표된 GPT4는 멀티모달이 특징인데요 멀티모달은 복수 포맷을 뜻하고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을 동시에 다루는 걸 말하지요 냉장고 문을 열고 내부 사진을 찍어 GPT로 프롬프트에 입력하면 GPT4는 냉장고가 보관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저녁 식사 음식을 추천하고 레시피도 알려주네요 수학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문제풀이 과정을 알려주지요 회사의 10년 매출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입력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준답니다 오늘 1회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소 지루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